랄라이터 음 건너 뛰어 건너 뛰어 A 눌러 어 된다 자 준비 누르세요 준비 헤드셋 파일럿이 바뀌었네요 자 지금 시각 새벽 3시 8분 파게용 이거 어떻게 못보나? 좋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나는 준비하려고 파일럿 할거야 어 나 파일럿 내가 하던거 해야지 아 나 지금 설명 보고 있다 설명 그거 퍼센테이지가 저 좀 잘못된거같아 대장님 저거 거지거든요 어 그냥 깔끔해 차라리 깔끔해 이 파일만 그대로 유튜브에 업로드 때리면 돼 저거 다 갖다 버려 자 준비 눌러주세요 저 현장 가면 안되나요? 네? 저 공중물은 잘 못떨어서 파괴요원 하세요 파괴요원이 뭐하는 애야 근데? 그.. 버자드 타고서 네 어.. 너가 버자드를 타고 그.. 죄수 호송버스 먼저 터뜨려야되고 그리고 나.. 나 뱅글뱅글 돌고있는 내 비행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 천영아 너 하늘 잘 못해?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해 난 바꿔 그럼 너 죄수해 죄수해 천영아 여기 거기 어 공족하는거야 아 됐다 나 준비할려 어떻게 해 에디 에디 준비 응 버자드가 엔딩이야 가자 가자 심극혐이야 아 진짜 너 가르쳐주세요 한군님 쟤 음.. 네 정영아 그냥 하면 돼 예 예 예 띠면 안돼 근데 처음에 뛰면 안돼 내 화면 봤지? 응 봤어 봤어 음.. 뛰면 안돼 처음에만 같이 가면 돼 아우 이렇게 잘되는걸 여태까지 다 에러난거 한명이 DMZ 안해서 그런거 아니야? 그런거일수도 있지 진짜 재수없어 아유 천영아 그게.. 그게 그 과거에 세션 안맞는다 했던 그게 DMZ거든 아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 보거용하고 타야되는데 형아 이거 아냐아냐 나 따로가 태가 따로 가는거야 형아 어차피 갔잖아 너.. 넌 따로야 나 공항가고 너가 먼저 버자드를 타서 흠 아 이렇게 쾌적한걸 갑시다 오늘 모인거 중에 제일 빠르지 않았어 근데 제일 제일 잘됐다 진짜 그니까 설마 아까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 아까도 응 방금 전에 다른 분들 오셨을 때도 이렇게 안발랐는데 방금 전에 다른 분들 오셨을 때도 이렇게 안발랐는데 또 그 사이에 이거 서버가 안정화됐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맞아 뭐 되면 됐지마 전수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미치게 이따위로 만들었어 그럼 방금 어디 지점까지 진행하다가 터진거에요 게임이 게임이 터진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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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방금 격추당해서 아아 그니까 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열심히 해봐 일단은 전향아 하.. 그 공항으로 와서 공항에서 이제 이 비행기를 그 박사한테 주고 그 비행기를 박사는 타고서 쬐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이 박사가 뭐길래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하냐 공항에 내릴 수가 없어 공항에 내릴 수가 없어 돈주는 사람이 있을까? 이 사람이 우리 돈 주는건데 아이다그러니까 맞아 맞아 돈이 돈 돈 때문이지 어 아이씨이 십만달러 받아야지 천만원때문에 사람 막 무슨 전투기 뭐 몇백원짜리 다 부시고 아 근데 그런거 지금 이..이.. 스케일치곤 좀 작아 돈이 맞아 100만정도는 줘야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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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천양이 되니까 맘이 놓이네 아이고야 재수호성버스 타야지 죽여버리지 아이고 아 흔.. 아 흔인줄 알았네 오우 저 호성버스가 계속 움직이는데 저거 맞는거에요? 그냥 아빠가 영택이 형 거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던데 저거는 고정돼있을텐데 우리가 타러가는건 아닌가? 전향아 너 내가 타고있는거 타는거 아니야 뭐 타는거야 나는? 또 달라? 응 달라 이거 뭐야? 뭐야? 나 이 비행기 그만타고싶다 그 비행기 근데 그 비행기가 진짜 이쁘긴 이쁘다 느려요 진짜 개그려요 문 열고 탄다 이제 아 이렇게 잘만되면 얼마나 진짜 재밌다 잘되니까 재밌다 잘됐어야 돼 잘 만들었어 잘 만든거는 뭐든 뭐든 사람을 짜증나게 하면 안돼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멋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잘 꾸미고 그러고 다녀도 사람을 짜증나게 하면 정이 확 떨어져 알았지 전향아? 아니 뭘요 네 됐어 탔어요 가자 오케이 전향아 뛰면 안돼 총 꺼내도 안되고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알았지? 일단은 가서 안에 들어가서 나랑 같이 2층 올라가면은 사다리타고 2층 올라가야되거든 네 그때 꺼내면 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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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멈춰봐봐요 저 총 지금 들고있나 안들고있나 볼게요 저 멈춰보세요 제가 내려서 한번 지금 봐봐 지금 총기고 있거든요 아 아니 참 어 뭐야 아이씨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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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아니 이거 타야지 차량아 탔어요 갑시다 탔어? 네 하자 가면 이따 총 나와 근데 영태경은 저 버스를 어디로 갖고 가는거야? 비행장 왜? 시키니까 지금 우리가 한 스토리를 8시간 동안 해서 이어지지가 않아 음 아 아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버스와 같은 버스 아니야? 지금 헬기 아직 안 탔나요? 제가 헬기 타는 건가요? 아 저 지금 엿됐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우리 앞으로 떨어졌어 교도가 눈에 띄워 죽었는데 뭐야 격주가 당한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아니 R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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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헬기가 어디 헬기가 왜 어 없죠? 저는 진짜 완전 빨리 갔어요 아직 도착하려면 아직 좀 남았었어요 아니 근데 그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어 나 갔을 때 이미 내가 가기 전에 헬기가 떠있었어 가운데 그 친구 GTA 고수에요 고수 그치 그냥 완전히 개고수 바로 갔어 지름길로 갔어 게다가 나 더이상 빨리 갈 수가 없어 뭐냐 하여튼 이번 판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번 판에 제가 비행기 피한다고 아니 플레어 좀 가져가시지 그랬어요 플레어가 어딨어 몰라요 여기 여기 막 뱉지 마세요 지금 예민합니다 띡 학생입니다 아 내가 학생이라고요? 내가 너무 빨리 갔나 보다 아 내가 좀 천천히 갈게 그게 차라리 낫겠다 천천히 가는 게 낫겠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놀고 있을게 그다 막 경고 미친 듯이 뜨면 이제 그때서야 이륙하기 원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그냥 바로 타자마자 날아가라 그래요 막 그리고 빨리 안 하면은 애초에 늦게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막 문자 온다니까 알 수 없으면 돼 아 아 진짜 너가 빨리 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 막 이러면 아 진짜요? 어 어떻게 빨리 안 해 빨리 해야지 아 그냥 빨리 해야지 오퍼라이션 지금 가면서 또 나올거야 잠깐만 이거 오픈 오픈칸가요? 이거 오픈카면은 개 징그러울 것 같은데 형님은 왜 그거 계속 패드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? 재밌죠 아 형님 아니 한국형님 우리 괜찮은 거예요? 괜찮아 아직 우리는 안 걸려 괜찮은 거예요? 안 걸리는 거예요? 어 어 괜찮아 아직 어 무서운데? 일단 얘기해줄게 여기다 이제 차 세우고 나서 내릴 거야 그러고 나서 뛰면 안 돼 알겠습니다 나랑 같이 가야 돼 왼발 맞춰서 딱딱딱 알겠습니다 군대에서처럼 알겠습니다 묶은 척 한 거야 둘이 자 천천히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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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같이 가 어 됐어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간다 어 옳지 됐어 먼저 가세요 형님 여러분들 그 밑에 밑에 시간보면 아 내꺼구나 아 네시간이구나 이거 저기 앞에 대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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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 번 보여줘 처형아 네 제 왼쪽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까지 갔다가 네 알겠습니다 쭉 같이 가면 돼 5분안에 가야되네 나 내가 교도소인데 오른쪽에 이어폰 끼고 있어 처형아 뛰어 보상 10만원 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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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오케이 여기 사다리 올라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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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일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아 이거 하면 확실히 돈 주는거죠? 응 맞아 하구야 떼먹는거 없죠 올라와서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일단 이쪽으로 와서 천천히 잡으면서 가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비행기 난다요 애들이 없는데요? 있어 천천히 천천히 나 앞에서 나오거든 어 저 앞에다 저 앞에다 응 4분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? 태가 나 도착하기 4분전 응 아 근데 나는 뭐 버스 몰고 가는건데 응 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런게 없어 그냥 버스로 직선 쭉 가고 있는거야 정해져 있구나 이제 여기서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이런게 없어 나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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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조율해야 되는 거네 내가 멀리서 한바퀴 돌고 들어가야 되겠다 시간 좀 나오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 와 저게 좋다 와 APP스토 개사기다 이거 애들 잡고 있어? 네 황구장님 여기 현진 그 진짜 전문 테러리스트 같아 생긴게 완전 대박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이제 내려가 되지 않을까요? 어 여기 이쪽에 계단 있어 천천히 오면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왔다 와 하늘에 스카이 림 있다 뭐야 버스를 파괴하라고? 그거 하나 파괴해야 돼요 천천히 아 저기보면은 지금 내가 총 쏘는데 저기 이거 있지 알겠습니다 아 거기 뒤에 있죠 어 쟤를 지금 얘 구하고 나서 그쪽으로 해서 하여간 숨으면 돼 우리 알겠습니다 염폐염폐를 야야야 야 늑탱이 일어나 버자드를 훔치십시오 야 일어나 야 이거 잡아 빨리 야 이거 들어 임마 개소리야 빨리 들어 아 달도 있다 달도 보이네 이 새끼 돈 많이 벌어놨나 보다 어 고 그래 가자 택구님 저 지금 성층권이거든요 아니 형 근데 버자드 아직 좀 가 아 이제 거의 다 됐다 나 아직 시간 남았어 3분이나 남았어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렸어 금방 나 오케이 나에서 잡고 아 조심해 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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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아파 돈 들어야 돼 아 아파 아파 버자드 탑니다 아 버자드 아 버자드 그냥 죽여야 되는건가 바로 그냥 일자로 그냥 그 자리에서 쭉 올라오세요 오오 저거 다 바뀌었어 그냥 타고서 아마 갈기면 될거에요 타고서 갈기세요 타고서 버자드에서 버자드로 갈기면 될거에요 아 오케이 자 저 다왔습니다 자 진입합니다 지금 샌디 비행장 벤넘을 보고하십시오 여기 숨어있는데 보인다 어느정도 그 조금 제일 가장 높게 올라와 계세요 형님 형님 전진합시다 그럽시다 근데 여기서 형을 보호하라는데 뭘 어떻게 보호하라 내가 내가 이제 뒤에 전투기를 끌고 갈거야 아 그 전투기를 내가 맞추는거구나 어 그치 간다 태가 2명 남았어요 2명 2명 위에서 바로 직바로 내려온다 형 어딨어 근데 더 위에 있어? 어 지금 내려가고 있어 와 개높이 있네 아 저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전투기한테 도망가려면 올라갔다 내려가요 오케이 전투기 형 뒤에 붙었어? 올거야 오고 있어 아 조금 저쪽 강쪽 가서 싸우자 여기 저거 있어가지고 교도소 있어가지고 이 머리 위에서 어 여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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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가 앞에 보여? 내 앞에 형님 애들 더 많아졌어요 태가 내 앞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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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조준 와 이거 저거 어렵다 잠깐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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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시 시 저거 바꾸면 될거야 잠깐만 내가 끌고 올게 내가 끌고 올게 아 됐다 이쪽으로 넘어오지마 하나 하나 쐈어 그 자리 그 자리 있어도 될거야 어 풀려갔어 근데 나 따라 다시 올거야 돌거야 어 왜 안봐도 아 미친 뭐에 맞는거야 아 됐어 맞췄다 맞췄다 아 형님 아 저 이제 총알이 없는데요 샤샤샤샤 총알 총 총 주서 있다가 이게 계속 나와 아 내가 돌아가서 총 갖고 와 돌아가서 어 이게 계속 나와 아 돌아가서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으 저 저 저 저 자꾸 마당으로 돌아가래요 쪽격해서 나가던 중이라고 떠요 조금 더 올라가도 돼 못 가요 못 가요 밑에 가던 길 가야리라고 못 가요 못 가요 조금 더 올라가자 아니면 호수 위로 갈까 어 어 호수 위로 가자 약간 올라와서 어 여기 좀 안전해지면 이쪽 와서 총 먹지 뭐 네 그쪽을 빨리 정리해줘야지 저희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거든요 아주 오래 걸려요 저기도 만만치 않아요 네 진짜 개많아요 진짜 몸살이면서 해야돼 아니 진짜 총알이 일단 총알이 없어요 1차적으로 아 저기 어 그냥 가져 먹고 올게요 여기밖에 없으니까 뒤에서 온다 아 오케이 오케이 봤어 어때요 좀 위에서 쏘는데 오케오케 30발 고망가 형 고망가 몇 명 안 남았어요 어 되게 저공 비행하는데 얘 내가 저공해 있어서 내가 밑에서 죽어어 그렇지 가라 가라 그렇지 잡았어? 잡았어 잡았어 오케오케 잡았어 잡았어? 네 잡았어요 오케이 클리어 저 빨간색깔이 전투기 나 끝에 더운다 나 끝에 더워요 나 미리 가서 조져야겠다 어 조심해 쟤 좀 천천히 다니니깐 죽일 수 있을거야 오케오케 오케오케 어 잠깐만 개빠르다 개빠르다 올 때만 빨라 올 때만 나랑 만나면 개 느려져 오케오케 접어봐 접어봐 느려야지 오케 맞췄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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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수로 짜져 호수로 짜져어양 그렇지 아 또 온다 잡고 서쪽 동 서쪽 서쪽 오케 잡고 오케 야 쟤 데려오리는데 데리고 올게 네 오케 호수로 형씨 포위를 따라가면서 근처에 가까이 있는 차 를 탄다는데 뭐라고 태가 형한테도 쿵나가래 저거 타야때보다 저거 잠깐만 차갖고올게 뭐라구요 형님 어떻게 하려구요 아니야 괜찮아 나 무기도 없고 플레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도는거야 난 어 오케이 거기다 끝나가요 안타져요 걸어가야 되나봐 살았나? 아 이런 밀어먹을 안타지네 하이파이브 한 번 할까 날개로 저 밖에 차가 있는데 니네 30분 걸린다고? 더 걸려요 30분이야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돼 위로해서 나가야되나 우리 진짜 영원히 고통받겠다 오래걸리는거 맞아요 지옥이야 가보자 모르겠다 진짜 열심히 하세요 실패하면 이 짓을 떠야되니까 이 짓을 떠야되니까 열심히 하세요 차있네 차있네 왼쪽으로 휙 돌리세요 다 남았으니까 저 꼬리 잡으려고 그러는거니까 저놈이 차 타면 되겠다 이거 아이고 맞았네 물속으로 차타 차타 북쪽에서 하나 북동쪽에서 하나 남들 한다? 오 됐다 됐다 벨럼 어디 있어요? 벨럼 어딨어요? 벨럼 좀 맞춰줘요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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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처음만 했으면 얘네 다 잡을텐데 내가 초월이 없다 아 잠깐만 형님 운전 진짜 잘하셔야 돼요 교수의 벨럼 탑승을 도우십시오 우리 근데 위에 헬기 잠깐만 나 교수한테 가야돼 형 나 교수한테 가야돼 어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타쿠형 어 나 가고있어 타쿠형 빨리 와야돼 지금 뒤에 스와트 붙었어 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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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나를 탈거야? 아니아니야 형이 울려 찾아봐!" 심장해 주세요 난 힐기랑 다 잡아줘야돼 와서요 여기 여기 오케이 나 그라이더 자유비행중 빨리 빨리 벗어 tijd 오케이 계속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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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벨럼 여기있어 벨럼 여깄어 조심해 박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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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으면 여때 빨리 터 빨리 탈준비 했어요 Cheryl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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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мож다 버텨 빨리 와 빨리 빨리 야 야 씨버로 움직이 태웠어 태웠어 빨리 가세요 가세요 버텨 아니 정말 내가 미세울 쏠 수가 없어 그とか impres을 이섹기 왜 내려서 다시 타세요 야 내 미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엇뚜졌어 엇뚜졌어 뭐야 피해 이거 지워 자동차 지워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요 아니아니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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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알았다 올라가 다시 입시오 야 오케이 간다 269 초토마트 오케이 가자! 긴팀 긴팀 왜 나두? 오케오케 지원간다 한명이라도 죽으면 안된다 잠깐만 야 지상팀을 벨러메 태우면 잠깐만 너네를 또 태워야돼 누가 태워야돼 형이? 2인용 아니야 이거 5인용이야 다 태워야돼 너네 폭파담당한 그들을 지켜주고 지상팀은 이걸 타래 지상팀 이거 타 빨리 야야야 빨리와 야 이거 타 빨리 빨리 빨리와 빨리와 뒷문 열어놨으니까 뒷문으로 타 빨리 빨리와 빨리와 빨리 제발 존나 뛰고있어 개빡세 버자드 힘내 별론 별론 개같은거 빨리빨리 야야야 어디있어 천양이 어디있어 왜 옆에있잖아 오른쪽에 오른쪽에 빨리빨리타 빨리타 탔어? 천양이 탔어? 저 탔어 천양이 오고있어 아직 아직 빨리 빨리타 천양이 옆에있어 옆에 뒤로타 뒤로 뒤로 앞에거 프로펠러에 갈린다 뒤에 뒤에 오른쪽 뒤에 문 문이 갑자기 걸음 자게 걸렸어 빨리빨리빨리타 오케오케오케 간다간다간다 미친다 미쳐 드림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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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파담당은 내 비행기 근처에서 떨어지지말래 오케이오케오케 지원갑니다 이 비행기를 버리고 다 뛰어내리면 그걸 픽업하래 내가? 아 나 불 붙었어 몇대 맞아서 우리가 이제 뛰어내릴거야 저 위에서 오케오케오케 와 이거 벨룸이 이제 뒷좌석 타게끔 바뀌었네 레시고프스키님인가 저.. 저.. 아 님이 아니고 저.. 저 대머리 저거 와 장난 아니다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다음 이제 기대되지 않아? 기다린 보람이 있네 개재미 있네 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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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하지마 조심해 조심해 어 나 저공 비행할게 나는 어 너는 우선 경찰을 뛰어야돼 아 근데 이정도면은 근데 이거 추격 피하겠다 야 대박이다 대박 이거 해서 레시코프 대머리한테 이 비행기 인계하고 우리는 세명은 뛰어내리는거야 낙하산 잡고 그럼 뛰어내리면 뛰어내린 착륙지점에 옹기종기 모여있으면 왓꽃이 와서 버자드에 우리 세명 다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엔딩 가는거야 와 오진다 너무 많은데 쟤는 좀 때려야겠다 어 어 좀 뒤 아 근데 지금 안돼 지금 안돼 아 박사새끼 맞박하는데 세게 때려보고 싶다 내가 일단 먼저 도착했어 도라에 땅콩 시키고싶다 난 땅콩 오케이 오케이 땅콩 시키고싶다 아니면 나는 손바닥 망치 손바닥 망치 손바닥 망치 손바닥 망치? 낙하시 Hill 형님 노란색 찍혀있어 어디 여기다 해변에서 재진비를하십시오 prop 오케이 발 개레전드다 우리 이렇게 뛰어내리 legit 발짜 leakage private 갑니다 저도 쌍 쌍 앱 태어난 돌 제일 큰 데서 보자 저기 섬섬섬섬 뭐야 야 나 왜 거기 아니야 노랜색 거기가 아니야 근데 노랜색 이쪽이야 아 그쪽이야? 거기네 아 저기네 아 돌로 사면 안 되네 상하 됐어 한부님 어 뭐야 헐 안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목소리가 안 돼 네 형님 예?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? 도대체 받아보셔서 안 죽었을텐데? 빨리 알투눌르세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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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하선 안 피셨어요? 어 낙하선 안 피셨다고요? 안필 게 따로 있지 그냥 인식선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면? 아 아 제발 비행기 타는 거 아 제발 아 아 한 번에 깻나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왜왜 처음부터 처음부터야 처음부터야 형 이제 좀 아니까 빨리 빨리 이게 뭐 아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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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군님은 책임지고 거기 5분 안에 깨세요 ㅋㅋ ㅋㅋ 아 낙하선을 안 피세요 형님 근데 진짜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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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늘에서 잡아서 체 가는 줄 알았다고? 네 그런 줄 알았대요 아니 저 코시 나오길래 아 끝났구나 하고 이러고 있었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 뭐지? 이러고 있었죠 갑자기 어?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네 빨리 깹시다 개재밌네 이거 끝까지 기다려주신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보답하는 재미네 진짜 개재밌네 어 잠깐 나 잘못 왔다 아 그래 영태경이 헬기 잘 모네 다행히도 아 나 진짜 개많이 죽였어 아 거의 거의 대대 거의 4단급 죽었어 비행기 앞에서 바로 포탄 터지고 비행기 피해 안 입었을때 레전드 아 진짜 나 기절한 줄 알았다 진짜 코앞에서 미사일 떨어졌을때 와 진짜 미쳐 자 집중해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한 4분 정도에 출발해도 여유 있을 것 같아요 그 때 딱 되면은 와코님 도착하고 어 준비 다 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형님 바로 그냥 걸어가세요 제가 그냥 쫓아갈테니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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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거 시간 낭비요 아 거참 많이 막 미시네 형님 쫓아 응 가자 네 아 진짜 와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막 연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거 뭐야 낙하산 펴야 되는구나 응 어 나 근데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내가 그냥 끝난 줄 알았어 아 끝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이거 내가 봤을때는 이거 만든 애들 좀 있으면은 저 뭐야 샌드박스로 만드는 애들이 야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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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질 이걸로 연습할 것 같은데 네 쳐버려요 어 뭐야 됐어 가자 가자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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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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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아 조졌다 하늘 또 그 하늘에서 또 태기랑 같이 왈츠출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다 지금 아 죽음에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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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아 버스야 말 좀 들어 하하하하핳하핰 SMG 모아놨다 나중에 써야겠다 아 나도 라이플 하나만 주지 아 존나 불편해 주 쓰면 되잖아 그냥 SMG밖에 없어요 오케이 형님 다 처리했어요 한 명 남았네 한 명 나이스 오케이 오우 스피드하게 처리했다 자 여기서 가자 자 일자 온 유어 마크 고! 형 저 SMG 좀 먹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총 먹어 저 사람 아직 안 건드릴게 그러면 총 먹어? 네 총 먹어야 돼 먹고 건드려야 니가 출발 야 이제 가시면 되 됐어? 야 늑탱이 빨리 가 하 오우 얘도 우리 만나기 전에 아니 존나 맞았나봐 제일 최측근 살해당했었.. 살해당했었대잖아 깜빵에서 아.. 아 나 이제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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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근데 꼭 부르셔야 합니까? 나..야.. 비행기 한 번 잡아볼래? 거의.. 만만데야.. 내가 하늘에서 헬기랑 비행기랑 동시에 수업 한 번 해볼래? 동시에 뛰어내려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하하하하하 그만큼 심심하다는 뜻이야 겁나 안맞네 이거 사전거리가 안납니다 맞아도 안 죽냐? 아 죽었다 알기 떴습니다 예 지금 다 와갑니다 하아.. 가자 죽음의 왈츠 일단은 아까처럼 호수 위로 가자 여기 일단은 아까처럼 호수 위로 가자 여기